생명을 구하기 위한 소중한 치료법 근데 아이들의 관심을 위해 친숙한 심폐소생술 기구는 없을까? 에어 심폐소생술 훈련기구 에어하티 마네킹 대신 친근한 캐릭터의 에어더미를 활용하고 공기압력센서와 IoT 기술을 결합하여 자가학습형 심폐소생술 교육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도 함께도 심폐소생술 교육이 가능한 에어하티만의 특별한 기술 에어 센서를 통해 필요한 압박의 깊이와 속도를 확인하며 연습 모드를 통해 훈련 상태를 실시간 체크 게임 모드를 통해 더 쉽고 재미있게 에어하티가 아이들의 인식을 바꿉니다 에어 심폐소생술 훈련기구 에어하티 중에서ử상화제를 설명해라 배용 원하는 프로젝트 슬프터 운ieben 틀고 수상착 엑뚜리 대형 стр bin